자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할텐데요 기아 기적의 8회였죠 서건창 선수가 친정 LG에 또 비수를 꽂게 됐습니다 뭐 친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군데가 있긴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시작은 LG에서 했고 Q움에서 전성기 누린 다음에 또 다시 LG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아로 간건데 어디를 친정으로 봐야 되냐 전성기를 누린 Q움이라고 봐야 되냐 아니면 이제 원래 소속팀인 LG라고 봐야 되냐 뭐 여러가지 논란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친정이라고 하니까 또 친정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막판 대역전극으로 역전승 따냈는데요 LG와의 경기에서 5대4로 승리 곧었습니다 선발투수 이의리 선수가 부진했습니다만 불펜진이 최소 실점으로 맞고 8회 서건창에 동점 2루타 보크 역전 접수수를 또 뽑아냈는데 어제 선발투수 맞대결부터 읊어드리겠습니다 엔스와 이의리 선수 좌원 에이스들의 맞대결이었죠 엔스는 든든하게 마운드 지키면서 6인윙 동안 5피안타 1불렛 39개 잡아내면서 2실점 호투했고요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제구 난조 그리고 팔꿈치 이상으로 강판됐습니다 1.1이닝 동안 5피안타 4불렛 볼렛이 또 4개였어요 3진 하나 잡았지만 3실점으로 또 무너졌는데 어쨌든 이의리 선수 검진 결과 뭐 재활로 수술은 필요 없고 재활로 또 이렇게 돌아올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기아가 또 시즌 초반에 부상자가 유독도 많습니다 나성범 박찬호 황대인까지 또 부상으로 이탈한 가운데 이의리 선수까지 지금 아픈 상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희한하네요 어떻게 그렇게 한 구단에서 그냥 전부 그렇게 아플 수가 있는지 어제 이의리 선수의 부상이 결국은 굉장히 큰 고민거리를 안게 됐죠 기아 입장에서는 갑자기 선발투수가 내려가 몇 이닝 소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가버리면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이렇게 시즌 초에 이렇게 많은 부상들이 나온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휴식 부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연습 부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즌 초에 이렇게 부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오프시즌 때 과연 몸을 얼마나 잘 만들어냈냐에 대해서 구단도 선수를 향하는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씩은 이제 의심을 갖기 시작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아 제가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초반에 너무 많은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경기 도중에 어제 이제 박민 유격수처럼 플레이 도중에 이렇게 부상을 당하는 건 사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나성범 선수의 부상도 시즌 초부터 시즌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고 이의리 선수도 몇 번 등판하지 않았는데 물론 이렇게 또 부상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한 번은 한 번쯤은 캐비오와 구단과 선수협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프시즌을 과연 얼마나 오프시즌에 대한 시간을 보장을 해 줄 것이냐라든지 아니면은 온 시즌의 시작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이 아마 공감을 하는 야구인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2월 1일이 이제 정식 스타트일이죠 2월 1일이 그거를 보름 정도 앞당기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보름 앞당기면은 11월 30일까지 11월 마지막 일까지가 사실은 선수의 활동 기간이니까 11월 15일까지만 하자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한국 시리즈가 끝나는 시점이 그 시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아예 다 쉬는 거죠 마무리 흘량 원하는 거 없이 그거는 사실 큰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변화들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이런 변화가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법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는 상대팀이랑 싸우라니까 부상하고 싸우고 있다 대리님 얘기를 하셨고 기아는 지금 상대팀이랑 싸우는 게 아니고 팀 덱스 VS 부상 누가 과연 더 강할까 하고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의견들까지도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유리 선수가 팔꿈치 부상으로 선발진에서 이탈했다는 거 물론 지금 부상이 많지만 기아 타이거즈 성적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빨리 또 부상자들이 돌아와줘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힘이 딸리진 않겠죠 기아의 어정 연결 결정적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8회말 4대3으로 열세였고요 2-4-2-5에 철훈준 선수의 안타 대타 고정욱의 4안타를 만든 찬스에서 서건창 선수 동점 2루타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김도영 타석에서 유영찬이 보크를 범하면서 결승점을 얻었고요 마무리 정혜영 선수가 등판해서 1위닝을 무시점으로 맞고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서건창 선수의 활약이 정말 돋보이는데 지난해 44경기 나왔죠 타율 2알이었습니다 22안타 12타점 시범경기 때는 굉장히 좋은 타격감을 보이다가 개막하니까 또 그렇게 두더지는 활약은 아니었고 하지만 올해는 좀 다릅니다 12경기에서 4알 2푼 9위고요 12안타 8타점 홈런도 또 때려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이냐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엄마 밥 먹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드렸는데 좀 자기 자리가 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리가 있다라는 것도 있죠 그것도 굉장히 크죠 큰 상황이기도 하고 장경 이제 엘스티스 유니폼을 입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기대를 또 받고 있었고 뭔가를 해야겠다는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좋지 못한 결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올해는 뭔가 심적으로 많이 내려놓은 거죠 내려놓고 그냥 주어진 역할만 하자 즐겁게 야구하자 이런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결과로 좀 이어지고 있지 않나 근데 이 정도로 뭐 천경기 이상씩 1분에서 뛰는 베테랑 선수들은 갑자기 좋아진 이유가 따로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갑자기 확 떨어진 이유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성은창 선수는 어쨌든 지금 본인이 정말로 기다렸던 팀 기다렸던 야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일단 출발이 굉장히 좋잖아요 성은창 선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 정도의 어쨌든 고점을 MVP까지 찍어본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 가지고 있다 원래 본인이 가지고 있고 자기 것을 다시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 입장에서는 지금 부상자가 너무너무 많은 가운데 이렇게 원래대로라면 백업으로 백업 역할을 기대하고 영입한 선수들이 잘해주면 너무 지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각 팀들마다 방출된 베테랑 선수들 맞아요 이런 선수들을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성은창 선수 사실은 LGTNC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결국은 단 몇 경기라도 팀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성은창 선수처럼 성은창 선수 사실은 얼마예요 연봉 5천만원에 계약했나 아마 옵션 포함해서 1억원에 계약했나 옵션이 엄청 많았어요 최근에 1억원 선수라고 하면은 저연봉이에요 원칙 연봉을 많이 받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보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베테랑 선수들을 잡아두고 있는 거 이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저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화요일 방송이었죠 화요일 방송에서 이제 SSG의 고효준 선수 얘기도 또 했었고 그 다음에 노경은 선수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두 선수 같은 경우에도 또 돌고 돌아서 다시 SSG의 자리 잡고 지금 몇 년째 자라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키움의 상승세 또 중심 또 베테랑 역할 잘해주고 있는 최주환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걸 생각해보면 진짜 위원님 말씀처럼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기대가 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끝까지 선수생활 끝날 때까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베테랑 그냥 쉽게 쉽게 보고서 은퇴식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활용가치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에서는 기아 불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효리 선수가 일찍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1.1이닝만 소화하고 마운드로 내려갔으니까 그 뒤에 이어나오는 선수들이 또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경기의 향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근국 선수가 어제는 3이닝을 잘 책임졌습니다 3이닝 동안 1실점 이준영, 곽도규, 장현식, 전상현, 정혜영까지 와 진짜 필승조까지 모두 총출동해서 어제 경기를 잡아냈는데 사실 이게 이 지난해 불펜의 또 핵심 저는 또 이제 마당세라고 할 수 있는 임기영 선수가 빠졌음에도 또 이렇게 불펜 게임이 된다라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맞습니다 올해 어쨌든 임기영 선수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 제가 볼 때는 곽도규 선수인 것 같아요 곽도규 선수 잘하죠 맞아요 곽도규 선수가 지금 거의 이닝을 소화하는 그런 투수로 완전히 탈바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기는 경기에서 과감하게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여책점도 지금 아직까지는 제로를 달리고 있으니까 좋은 9위를 뽐내고 있고 전상현 선수도 이제 완전히 좀 자리를 다시 찾은 것 같아요 잡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도 정혜영 선수가 확실히 지킨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물론 2-4 후에 연속한타를 맞으면서 위기가 오기는 했지만 9위가 어제 제가 중계볼 때 150키로 찍히는 패스트볼을 한 4번? 3번 정도 봤어요 그 정도로 9위가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기아는 물론 뭐 공격에서도 점수를 뽑아주고는 있지만 불펜 마운드 이 마운드가 정말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의 힘 여러모로 진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그 댑스가 좋아졌다라는 거 지금 뭐 서근창 선수 영입으로 이제 백업을 또 다 채워놓고 이제 불펜 같은 경우에도 한두 선수가 빠졌더라도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는 부상이 있는 와중에도 이렇게 또 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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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